그대 지금 떠나간다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세월이 흐른 뒤생각이 날 땐 그대 생각하며 울겠지 그대 지금 떠나간다면 돌아선 나의 마음은 눈물이 두 뼈 내 흘러내려도 나는 그냥 돌아서겠지 지금 나는 그대를 보니 지난 추억 생각하지만 그대의 모습이 멀어져 갈 땐 안녕 안녕 말을 해야지 안녕 안녕 말을 해야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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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